전시화 에피소드 읽겠으니까 뭐 캐릭터 하나씩 해볼까? 돛 거 해보자 첫번째 턴에서 1룬에 주사위왕 굴려 100등한다 다음 턴부터 1룬씩 추가된다 와 이거 신기하네 이게 다 다르구나 메타마다 적의 장비의 하나를 선택해 가진다 표준 규칙부터 해볼까? 다음 참가자 이 젊은이는 무슨 꿈을 갖고 던전을 찾았을까요? 전의 쐈으면은 다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 뭐라는거야 넘길래 다음에 또 한패 되겠지요 도적은 그림도 그림도 아직 안그려졌네 뱃불 머리 뱃불 머리 얼음에 약합니다 1룬 4개 획득 단독 2룬 4개 획득 파이어불 불탄다 자르고 아 자르는 거 랜덤이었어? 유윈 완두콩 발사기 슬라임은 독에 강합니다 반으로 쪼개요 슬샷 상대방의 장비를 쓸 수 있구나 추가 주사위 독에 강해서 킬가 말입니다 독에 강해요 아기 투수 태상 사위 피해를 입힌다 아기 불림 귀엽다는 뜻이죠 주사위를 한 개 실명시킨다 락키 완두콩 발사기 너무 구린 것 같은데 도적한테 너무 구려 단도가 있다 보니까 정밀없냐 정밀 가져와라 늘어나는 손 먼저 시작합니다 야 도둑놈식 야 도둑의 도둑 야 저 도망간다 저거 야 도둑놈식 아유 이런 야 가지마 단턴을 잡겠네요 그죠 오수자 이들이라서 불이죠 레벨업 독샘 당연히 독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쌍샘 좋아 정체병자리 남았습니다 빠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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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이나 걸려라 나도 대결 있어 다 쐬지 어휘야 야 풀딜 데려온다 귀 아프다 눈빨 많게 아르리 님도 같습니다 톡 톡 톡 톡 톡 톡 톡 야 완두콩 먹고 죽어라 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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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조 도네면 할 수 있습니다. 스테레오에드 쇼크의 아카입니다. 얘를 약하되니까 스킬 남겨놓을게요. 다 노약해졌어. 스테레오에이 suisse 스테이터 스테레오에드 스테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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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전종킬 멋진 승부였어 1986년 이후로 카세트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? 뭐야 꺼져 Huffle is my map 강화 뭐 할거지? 단도 플러스 1들 단도 강화가 되게 좋을 것 같긴 해 독침은 굳이 강화해도 될 것 같고 육론이면 3개로 나눈다 위조 크기 강소 단도가 일단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독침 제대로 쓰려면 그러니까 이제 독상성 볼 수 있는 카드가 나오면 단도 강화한게 의미 없어질거야 락픽을 먼저 강화해야겠다 딴 따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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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맥 정맥 상승은 이제 락픽 상승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마솥 쇠 주사비를 얻는다 이런 젠장 나날 와 다리털 라이거님 반갑습니다 마비 걸렸어 아이고 라이거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라가볼린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가볼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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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게임 많이 바뀌었어요 어차피 이거 끝나면 레벨어 가지 오케이 오케이 추가 주사회 주사위를 두개로 나눈다 3회복한다 크리스털이 나아 보이긴 하는데 돈도 없고 락픽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인벤이 없잖아 딴 따단 IAT는 불에 약합니다 망했다 개망했다 제일 쓸모금 레벨가 나왔어 4가 제일 쓸모금 상승 빼고 랩핑 넣는거 똑같이다보이네요 아 빙결강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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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결해간대 이겼었구나 이어티크 카운터 댁이다 이어티크 카운터 죽어 임마 선종킬 사도 글간다 딴따따딴 딴따딴 빙결강쇠 와아 독 단돈은 똥이야 독을 넣으라고 수정은 독에 강합니다 뭐 이런거 나오는거 아냐 독들고 갔는데 저거 그 뭐냐 독면역보스 입한거 나오면은 개 난감할거 같은데 나비 달달하구만 주사위 합치는 거 저것도 매일 쎄다 동면역 이런 거 나오면 도망칠 수 있나? 락픽과 유리가마 솥... 교반 주사위 하나를 빈결시키고 하나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는 주사위 새로 굴릴 수 있다 이 말이지 락픽이 더 좋은데 독걸린 수정 아 홀쑤 아 홀쑤 아이고 이런 실수 아니구나 독먹어라 내 게임도 총매 있을텐데 총매 먹고 싶다 한 개를 밟아 한 개를 밟아 독걸린 수정 생명체 이번 전투에서 체력이 좀 모자라겠는데 오예 오예 고리버들 사나이는 불회약합니다 사나이는 불회약합니다 용돈을 굴리면은 나 용돈 없어 Cape мир 소리도ест 으어 다빈 逃げ 이제 부족 안내 아, 반대로 넣었네. 4주 3위를 녹색에 넣었어야 했는데. 2위를 손해받던. 야, 왜 이렇게 높게 나와? 아, 3위를 떴네. 이딜 스노우볼. 야야야야. 세상에. 아니, 죽었다고 쪼개네. 야, 뭐야 이거. 게임 사운드 누가 나왔어. 어, 뭐야? 왜 까랑 탈러. 내가 다른 거 눌렀나? 요즘 꿈에 신경을 쓰나요? 꿈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고요. 고래 밥 주나, 혹시? 뭐야, 그냥 헛소리만 하고 맞춰. 개구리. 단도 강화해서 썼으면은 이겼을 것 같은데. 아니, 개구리 칼 왜 이렇게... 일러스트만 봐도 칼은... 되게 크긴 하네. 사실 독이 좀 구리긴 한 것 같아. 1골드를 빼앗는다. 1골드를 빼앗는다. 야, 도내라. 죽이면 모든 골... 모든 골드를 뺏을 수 있지 않을까? 나의 딸 lifetime. 아니, 왜 이렇게 되수겄지. 아니, 왜 이렇게 되수겄지. 와 벌집 마법사 애치도치 상자를 먼저 열자 상자 사일런스 녹색맛이라서 약하네요 야아 이걸 10땜을 맞네 문발게임을 만드 내가 안스탄새시기를 하는건 아니야 던전 알레르기가 있어 나가 임마 그러면 아 쟤네들도 던전에 파밍하러 온건가 각 공격의 피해를 1줄인다 가갑 던전 알러지는데 왜 던전에 살고있어 가죽갑옷 가죽갑옷 특정 캐릭터 빼고는 나한테 필요 없을거 같은데 아 아 뭐 5분팔게임이 한두개는 아니니까요 나 죽겄다 나 죽겄다 두근두근 다 죽겄다 3이 잘떠야 단도질을 하겠는데 3이 왜케 안뜨냐 아 죽어 어 간만에 한번 꺼내봤습니다 아 독시러 모든 카운트를 줄인다는게 무슨 말이지 아 완두콩 발사기 같은 카운트 실패 녹심일단 들고거자 또다 뻥 어떻게은 자 너무 약한대. 어우 물약 센거 봐. 곰으로 변신합니다.. 해볼까? 베어폼. 곰이다 곰. 안돼 곰. 곰의 일격. 뭐 안 보이는데 선생님. 더 억울게. 어 야 곰 됐는데 어떡하지. 야 변신. 변신이 안 풀리는데. 뭐야 돌려줘요 내 도적. 스테레오 헤드. 약 잘못 먹고 곰 됐어. 골 때리네. 곰. 곰 일격은 내 7억 학교입니다. 곰. 곰. ... ... 뭐야? 핥퀴 기능 강화가 돼? 우와... ... 강화는 또 되네? ... ... ... ... ... 항아리다. ... ... ... 땅땅 곰 개쓰긴 한데 이거 가단군님 명같습니다 아 충매 쓴다 아직 정발 안 힘든 나도 아까 충매 났어 이렇게 레벨 업 이제 주서 있으니까 약화 걸기 편하겠지 적패도 볼 수 있구나 와 쟤도 되게 쎄다 천천히 쎄지는 트랩이네 상자도 그냥 부숴버리네 상자도 그냥 부숴버리네 공부는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곰이어도 베어 스매시 오징어 먹자 사그리 약화 걸린다 사그리 약화 걸린다 실명 저주 저주 저주에 좀 약한데 아이씨 고멜격 이거 제 체력 깎여요 아닌가? 왜 안 깎이지 아이씨 아까 볼때는 내 체력 10 소모한다 돼 있었는데 아 쿨타임 얘기하는 거였구나 애매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였네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였네 야야야야 너무 아파 아아 뭐 육을 세게 다 잡어 이 사기 육잡이 쎄 안전해볼까 나의 게임이고요 상상도 못한 허염 불안한 근데 나 고미라서 덱빌딩도 못하는데 너무한거 아냐 일단 얘 잡으면 레벨업이기는데 체력 11밖에 없다 침묵시킨다 침묵시킨다 약화 1 약화를 가한다고? 레벨드 다음 턴의 3대제 살려줘 회피한다 5데미지 야 회피 붙었으면 못잡잖아 아저씨 저렇게 들어갑니다 약화에도 회피가 빠지네 턴의 3대제 에어 위크 마돌로 쯔왕 크루즈 아 이렴 수사 위아래받고 있듯이 뱅뱅 그러면 곰은 한 털에 맥댐이 이식이네 강호도 이제 다했다 빠바밤 독에 강합니다 쥐갈 오 황 약화 거니까 괜찮은데 쥐 하긴 뭐 쥐라한 곰이랑 싸우면 곰이기겠지 따단 어흥 억지로 약화 거는게 이득일까 아 서주 억지로 약화 쥐 굼이 되게 단쓰는거 같아요 아 comic 무게반데 안 돼 그만 때려 인마 사과이키는데 위험하긴 하네 남은거 하다사보면 풀게 되니까 약화를 걸고 뒤져가자 저거는 안 좋아진게 없는거 같은데 약화 면역이구만 저거는 모르면 맞아야지 저주 땜에 킬가가 안 나올거 같은데 나오네 그래 저주 땜에 안 나오는구나 불핀 추가 수사위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수사위를 드리겠습니다 드래곤보스 빠바바 불에 강합니다 용이랑 곰이 싸우면 곰이 이기지... 아 용이 이기지 않을까 파이어브레스 요거는 저거 약화 걸어야겠다 어 약화 잘들어가네 곰은 아무것도 없어요 곰은 아무것도 없어요 곰은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약화만 걸면 쉬운 애네 약화 잘들어가네 야 저거 사기치네 야 저거 사기치네 끈 em 대브 의미 곰이 이긴거지 도저기 이긴게아니자나 이거는 wet 곰색 가뿐곰 도적이었던 것 하긴 곰도 곰도 도적단이잖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곰도 도적이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해볼까